폭발적인 가창력의 슈퍼맘, 정미혜입니다! 이렇게 일어나세요! 나 이렇게 일어나줘! 이렇게 일어나줘! 이렇게 일어나줘! 오늘 정미혜 무대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? 자 이제 황 형제가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팀입니다! 그렇습니다! 또 공교롭게 가장 막내와 지금 맏언니가 붙게 됐어요! 맞아요 맞아요! 지금 이 순서가 약간 엎치락뒤치락 조금 판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 근데 좀 부담스럽네요 아 그래요? 왜왜왜? 떨어져도 부담스럽고요 이겨도 부담스럽고 가장 막내 라인이라서 이기면 좀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이겼는데 민호군이 거기서 오열하면서 울음을 터뜨린다 정미의 가슴이 이어지죠 저는 업어줘야겠다 업어줘야겠다 안아줘야겠다 둘째 셋째랑 나이가 비슷하죠 민호군이 늘었죠 그렇죠 열한 살이죠? 열한 살 어 맞네요 둘째랑 비슷해요 둘째랑 비슷하지 네 자 3년 만에 불의 명곡 경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디바 트로트 슈퍼맘 정예희씨 무대로 출발! 합치레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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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프기 전에 진성 선생님의 어떤 그런 상황을 듣고 되게 대단하시다. 그걸 또 이겨내시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대단하시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프고 정말 더 대단하시다라는 거를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됐죠. 저도 아프고 어떻게 보면 가수한테는 조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아프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. 예전보다 발음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돼요. 그래서 노래를 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턱이 많이 아파요. 그렇지만 뭐 부를 수만 있다면야 저는 연습을 해야죠. 저는 진성 선생님의 보릿고개를 부르게 됐습니다. 제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곡입니다.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준비한 만큼 진짜 실수 없이 오롯이 그냥 무대를 좀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응원해 주십시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화이팅!